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인천 연숙을 지역국회의원 민경욱입니다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청한 것은 어제 검찰에서 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 압수수색영장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초지정을 들어본 결과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여러분께 공개했던 6장의 투표용지 투표용지를 구리시에서 자기네께 맞다고 구리시 선관위에서 자기네 투표용지가 없어진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수사 의뢰를 한 건 그걸 이제 아마 투표용지 탈취 사건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 증거를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압박을 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오늘 3시에 의정부지검에 출두를 합니다 출두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증거물 6장의 투표용지를 여러분께 공개를 하고 또 경기도에 있는 우체국 근처에서 발견된 파쇄된 사전 관외 투표지가 있습니다 봉투와 인주도 찍힌 게 기표가 된 게 나타나는 그런 투표용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언론 여러분께 공개를 하고 다음에 저는 막바로 대검찰청에 가서 그 투표용지 관리를 잘못한 구리시 선관위 직원들을 고발하겠습니다 그 자녀 투표용지는 개표장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개표장에 문도 자물쇠도 채워지지 않은 시건장치도 없는 체력단련실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녀 투표용지를 가득 담아서 가져왔고 봉인도 풀었고 다음에 거기에서 몇 장의 투표용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관리 부실에 책임이 있고 그걸 있어야 될 곳에 두지 않고 개표장으로 가져온 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자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묻는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그 증거물들을 가져다 준 공익 제보자들의 뜻에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 제보자들이 그 증거를 저에게 가져왔을 때는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먹혀들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갖고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는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저는 공익 제보를 받는 접수자로서 국회의원입니다 그분들이 공익 제보를 했을 때는 그 뜻에 맞게 사법기관에 조사와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지검에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의정부지검에서는 지금 그것을 무슨 절도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절도사건에 증거물로 제가 제시한다면 그 제보자들의 뜻을 따르는 게 안 됩니다 저는 정식으로 이분들이 저한테 증거물들을 준 이유가 되는 부정선거에 대한 또는 증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그 증거물을 써야 된다는 생각에 대검으로 가서 고발을 하면서 증거물도 그쪽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제가 테이블을 깔고 혹시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날 제가 보여드렸던 투표용지와 파쇄된 사전투표용지들을 보여드리고 그게 끝나면 질문 몇 개 받고 다음에 대검으로 가서 대검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고 의정부지검으로 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